안녕하세요 네 인사부터 드릴까요 저희?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캐셜 티켓 안녕하세요 모르디입니다 소리 찔러요 저희가 여기 이미 400만 공연으로 베릴라 공연을 그쵸 그쵸 저희가 오기 쉽지 않은데 이 조회수가 네 몇 명이죠? 저희가 1900만 뷰로 넘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뮤직비디오 공연으로 실천을 하고 또 너무너무 뿜뿜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을 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게릴라 콘서트로 나왔습니다 네 저희 듀엣분들한테도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1층까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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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가 저희가 웬시랑 저희 동작을 구독보로 맞아요 아니요 여기가 많이 돌아다니깐 웬시가 여기서 펑펑펑도 많이 타고 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가수가 돼서 뽕뽕을 하러 공연을 하러 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너무 색다르고 그래서 바로 무대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다음 무대를 가야죠. 한 번은 어떤 무대죠? 다음 무대는 저희가 이번 뽕뽕하기 전에 했던 활동곡인데요 바로 뽕짱마라 뽕짱마라 이 열기가 배로 된다고 저희가 이래서 버전으로 뽕짱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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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 번에 준비하세요 지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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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이